코로나19로 거리 도기가 확산되면서 QR코드를 이용한 인증 방식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이를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과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QR코드를 활용해 출입명보 등을 관리하는 전자출입명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시각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본인 인증이 절대 불가해 인증시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자출입명보 시행에 따라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운영에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장애인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개선 방안 마련 요청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suggestin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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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